제가 오늘은 왜 이걸 가져왔... 아니 제가 왜 이지거리를 하고 있냐면 이 코스 드라이버 인터넷에 촬영하니까 2만원에 팔고 있더라구요 이걸 따로 유튜브 영상에 올리기엔 뭐하고 이걸 자연스럽게 제 유튜브 영상이 녹아내려서 올릴 방법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마크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자 오늘은 가면라이더 드라이버와 함께 마이크로프터 하이픽셀을 해볼거에요 오 쉣 오! 시작하려면 1분 남았어 자! 자 빨리값!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제가 이거 배터리를 먼저 넣어놨어요 잠만 잠만 20초 남았다고? 아이 왜 안다! 빠악!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2분 남았어! 아니 시작한다고? 야! 잠깐만! 자이씨!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야! 잠깐만! 선 놈! 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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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거 들어있어요 아! 오우! 뭐야 바로 시작해? 아니구나! 20초 남았네요 아이씨! 눈가리 친구 하나랑 오! 오! 이런거 들어있어요 전원 켜볼께요 아이씨! 야! 스테드라이저! 오! 오! 아! 오! 살았다! 오오! 아아! 야야야야야! 피신철로 옮기겠습니다 합치면 아이씨! 나 이거 왜 리뷰를 하고있냐? 아니! 아! 으악! 때리지마 얘들아! 눈가리 괴물이 나오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눈이 감아지고 하면 이렇게 떠져요 여기 눌러요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여기 세트 어 뭐야 아! 그만 때려! 자! 오! 됐다! 뭐야! 어! 야! 아악! 하고 이걸 꽂으면 징게 빅! 삐하면 삐하면 하앗! 괜찮아요 기상캐스터 잘 자 형 잘 자 형이래요? 꿈속에서도 확 X바라가 들릴지 모르겠지 RRRRRRRRRRRRRRRRRE